so today 오늘은 이 책을 읽어요 이게 뭐예요? 박쥐예요 이 박쥐는 아주 very very 무서워해요 very very scared 박쥐예요 so 이 박쥐가 나무를 보아요 나는 나무가 무서워 나는 나무가 너무 무서워 박쥐가 달 달을 보아요 나는 달이 너무 무서워 나는 달문 달이 무서워 so 박쥐가 날아가요 and then 박쥐가 검정색 this black 고양이를 보아요 으악 나는 고양이가 너무 너무 무서워 but then 박쥐가 유령을 보아요 으악 유령이다 나는 유령이 무서워 oh but then what happened ah 박쥐야 무서워 하지마 나야 나 난 너 친구 박쥐야 I'm your friend 박쥐야 so 우리 박쥐 한마리 박쥐 두마리가 to the moon 달까지 till this moon 달까지 날아가요 날아가요 so like in the sa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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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